우리 넌 창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는 앞으로 살이 갈까 일단 여권이 얘기해 저를 꼭 방송한테 불고 방송한테 그래 약간 신혜는 말투가 약간 애교가 크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들 애타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 아 음식을 왜 해? 애타게 하는 거야 신혜 또 신혜 또 신혜 이거 설마? 아 아 여기다 이젠 실외 수영장이 없으니까 물을 받아놨네 와 아주구나 폐장했더니 만들어놨네 여기다가 야 대단한 세장진들이 내가 둘이잖아 폐장을 했다 했더니 만들었어 자 수영장을 이로써 겨울에도 한 것 같습니다 수영이 없으니까 만들어놨네 우리가 함께 한 거야 이번 게임은 재벌사의 머리싸움입니다 머리싸움 한 팀에서 한 분씩 올라가셔서 머리를 만들고 머리로만 싸움을 하십니다 나 진짜 웃기려고 하려고 머리로 싸움하면 안 되냐 진짜 그거예요 머리싸움 정말로 머리를 만들고 머리로 싸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 건데 양지의 동표를 중앙 쪽으로 밀어주세요 중앙 및 쪽으로 강풍이 손주자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쪽으로 올라오세요 누가 할래? 자 하나 하나 세 분주자 올라오세요 내가 가야지 어딜 놔? 어딜 놔? 재밌어 재밌어 역시 재밌어 이제 나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나두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네 넌 오늘 이 자리가 너의 마지막 자리가 돼 아니 아니 누가 가야지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수 같아요 야수 야 동훈이 대단하다 와 동훈이 형 진짜 진짜 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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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 야− 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고 싶은 마음이 coord 라는 ingrediente 네 너와의 대결에서 진단 어떤 상상을 해 그니까 머리피안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내uta 머리피안이 없 цен이야 호호 화이팅 헐 재풍여 고고 많아 고고 많아 ielen... 예예예 예예 예아! 그니까! 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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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습니다. 다행히. 뭐지? 여보세요? 야, 다행히. 다음 실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 형님. 자, 자살 낮춰. 아, 어떡해. 뭐야, 뭐야. 아, 어떡해. 야, 우주야. 아니, 배수가 없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자, 다시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기울이 있는 자식. 이러고도 네가테스트가 전 irrespons Ormond 될 수 있을 것 같아. 시끄러워. 시끄러워.